아 맞죠 아 지금 수비수의 다리에 맞고 우와 아 아 아 야 근데 오늘 첫 경기에서 지금 역전이 서운을 냈어요 야 2대1 재밌다 재밌어요 어 수연이 어디로 가나요 왜 집에 콜라 왜 집에 콜라 왜 집에 콜라 네가 콜라 아니야 나 쉬고 있었는데 누가 콜라 너 나 쉬고 있었는데 누가 콜라 아 끝났어요 끝났다 라이언킹의 피씨가 우승을 거졌습니다 근데 시안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나 시안이 오늘 축구를 하면서 오늘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음 음 제2 제2 나는 골 한 개도 못 냈는데 하 골 못 넣어서 괜찮아 시안이는 집에서 항상 집에서만 했잖아 혼자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뭐 느낀 점 있어? 네 나 못하는 걸요 잘 뛰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쵸 처음 마주하는 이 감정이라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시안아 아니야 시안아 아빠가 이제 시안이 많이 가르쳐 줄게 잘했어요 시안이 아빠가 봤을 때 잘했어 다음에 또 축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시안아 골 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재밌었죠? 네 난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? 이게 즐거운 추억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 지금 다 같이 그럼 파이팅 하면서 끝내볼까? 하나 둘 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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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생 되겠어요 감사합니다